3. 6. 5. 5. 6. 6. 6. 5. 6. 6. 7. 7. 포일으시... 넌... 에세히야!!! 뭐 손캠 한번 해!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하이 뭐 도박 둔다 씨발 떨어지자마자 그냥 깜빡 밀리터리로 뛰어갈게 답이 없다 차타고 위로 올라가야지 그냥 자기장 내 가방에서 자기장 로또 터트린 수밖에 없는거 같아 존나 고여가지고 배그가 이제 고인물 넘어서 옹달샘이잖아 지금 거의 약수터 무리기 때문에 존나 빡세여 아 꼭 장난으로 드립으로 말하면 꼭 이런새끼도 있어 약숫물은 고여있지 않는데 존나 진짓바라 이새끼야 점심 진지나 먹어라 이새끼 어떤새끼가 이걸 타고가서 날 죽일지도 몰라 진짜 재수없는 그런 말도 안된 사항도 있단 말이야 삼토바이 타고가야지 좋았어 아아 씨바 바다로 떠난다 잠깐만야 이게 밑에 쪽 남쪽으로 가가지고 척굴파밍하고 굴 따고 전복 따고 좋아 나는 이제 뭐 징배는 아니고 야 존나 약한새끼 두고있어 아론이랑 더 뭐있지? 그 하새끼 존나 약한새끼야 핫지말고 핫새끼있잖아 존나 핫지말고 존나 약한새끼 아 왜이래 오토바이 풀바라는데? 어어우 가방만주로 도착하자 혹시 모르니까 아 아직도 로스레오스네 갈길 멀다 꾸준히 가자 오우 아 개새끼야 아우씨 너 뭐여 어 진짜 아혁 대질라고 싸이가 너도 잘거려 새X야 아디오스 오빠 보이루 핵해명하자 뭐 손캠 한번 해줘? 손캠으로 시바만 조회수 2호만 뽑아줘? 핵해명합니다 아아야 씨 다음 썸데엘 나왔어 핵해명합니다 개못핵 봣지 봣지 핵아닌거 봣지 팜이 죠낱빨리가노 봤지 핵 아냐 프라이팬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올라가자 씨 어떻게 되져도 안 이상하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자 어 파차 하나 있다가 저거 먹자 보정기 언제가 쓰겠지 이야 M16 일단 그러면은 M16을 끼고 이거 끼고 그래도 끼고 여기서 내려가야 되는데 잘못 떨어지면 돼진다는 거죠 도로로 떨어지자 일단은 아씨 발 아 존나 아프네 어휴 뛰어가다가 제발 죽지만 마라 제발 의문산만 당하지 마라 발소리 발소리 오우 성두리치지마 성두리치는 새끼 제일 싫어 진짜 보자겜지님 어서오세요 어? 에헤 고하이 으아 나 봤지 나 한남 김보겸이야 한다면 하는 남자 구상의ฟurat 응 리싱xём 아 미안한데 그런것 좀 자제해줘 다음날 뉴스떠 보겸 생방송주 박소준씨 외모 피아보 하지마 나 그것까지 좀 부담스러워 그만해줘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보겸이 졸라 못생기 고맙다 배율 있죠? 6배율까지 있지 보급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49등이란 말이죠? 앞에 보급이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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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건거? 아냐 아냐 파란지붕이야 보금 안보여 어디있다는거야 아니야 보금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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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 시발 뭐야 낙하산 보금은 이긴거 아니에요? 시발 유레카 시발 뭐지 저건? 일단 발견 저 지붕 위쪽에 있던건데 호호호호호 자 답사 나왔습니다 일단 레드카 껴주고요 고공중에 보금이 뛰었는데 뭔수로 올라가냐고 야 어떻게 올라가냐 야 우라가 방법을 구해봐 장단하냐 아이씨 오 아 존나 멀리 쐈어 이거는 아 개새끼 오늘 존나 더럽네 어떻게 먹어야되냐 다가리 뚫릴 뻔 했잖아 야 위치만 알아봐 나 조지게 아 존나 짜증났어 시 내가 써 싸이가 너 이거 먹으면 못먹을거 같애 내가 지금 지가 못먹는거 내가 먹을려고 하니 나 조질려고 했던거잖아 시집새끼가 저거 여기 존버 까는거 답인거 같다 여기 존나 뭔가 안락해 아 그리고 우리 1틸도 먹었어 이정도가 존나 넉넉하게 많이 먹었어 어 체했어 지금 차일거 같애 지금 닥치 그냥 존버 깐다 시 방종이요 일대값만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안되겠죠 그 말은 거둬야겠죠 지붕위에 있는 보고 난 먹고싶은데 먹을 방법이 없다 아이 존나 조지고 싶다 시 육배월 어딨어 아 존나 아깝다 시 하지? 나만 아깝냐 반포 자위급 진짜로 위치 떨어져라 반포 자위급 삼성동 아이팟 예스 지금 지금이면 33킬이요 아 잘못먹구나 33생존 네 1킬입니다 아 놀라서 내가 33킬인줄 알고 이 정도면 진짜 레알 반포 자위 아니냐 여기가 강남 터미널 좀만 지나가면 되거든 이 다음 건물에도 보면 되잖아 완전 개꿀끼지 완전 아우 개꿀끼 보겸이 형 배치 어디야 내가 분명히 어제 엊그저께 열판을 쳤거든 근데 다섯 반포 할 때 인정을 안 해주더라 너무 빨리 죽어도 판스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 ㅈㄴ 겁나 기분 나쁘게 하만이 서 있으면 아마 애들도 순간적으로 반응을 못 할거라고 그때 내가 먼저 쏴야지 자 아드레날린 하나 있고 중대 13개 구성자 하나 이제는 됐어 나갈 길도 있고 내가 이 차 뒤에 위에 분명히 내 차 한 대 받쳐놨거든요 하고 나갈게요 내가 보기엔 산에서 개싸움이거든 내가 여기다 불러놨지 여기 앉아있다 저격이나 한번 해봐야겠다 잠깐만 기다려봐 육대울 끼고 꼭 기어다닌 새끼 한두명씩 보여 이런 데 보면은 나무 뒤 황한 상태나 근데 이건 맞출 자신이 없다 싸워볼까? 맞출 수 있을까? 두명이서 얼씨구 두명이서 시발 지랄하네 서로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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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언덕이 두명이 뭐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 새끼야 뭐야 돌덩이였어? 어우씨가 뭐야 여기 두개 여기 한명있고 밑에 한명있어 어? 뭐? 어어어어어어어어 존나 아프네 갑자기? 뭔가 찌릿찌릿하네 어어씨고? 지랄하고? 차 빠졌네 존나 아프네? 어어어우 왜 이렇게 아프 보지마요 아 제발 넘어지지마 마라 차 뒤집어지지마 마라 뒤집어지지마 마라 자 2번호 탔다가 잠깐만요 연사로 맞춰놓고 1번 다시 운전 오우 오우 쉣 오우 쉣 오우 쉣 오우 쉣 어우 존나 아프다 진짜 개아프다 샤드 돌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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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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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개새끼 존나 아팠네 샷발이 너무 좋아 요즘 진짜 애들이 진짜 여러분 내가 항상 말하지만은 보이다 못해 여러분 옹달승 야쿠터 수준이라니까 애들이 샷발이 다 좋아 안 좋은새끼 없어 진짜 다 좋아요 미친새끼들 구상 한개 담아서 아껴서 먹어야돼 뭔순사람 뭔순올라가냐 독점 볶아야되는데 이거 언덕에 준하선 5명 정말 자기장 라인 쪽에 사람이 있을거야 지금 집중이 밑든 듯이 하고있다 아싸 아싸 드링크 하나밖에 없네 야 이 소리가 널 로와봐 쿨터를 toss cположl 견착충이 뭔이들 보여주지 오오 실날넹 아니 뭐야 이 Item 아이씨 짜증나네 정형 크랙시야?